자 이번 강의 페이지 120페이지 20번이죠. 문제 좀 기네요. 갑은 혼인중인자로서 본처 의뢰 동의하에 병가 첩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여러가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첩계약을 했죠. 근데 특징은 본처가 뭐 했어요? 동의를 해줬죠. 물론 첩계약은 반사유적이선 무효구요. 본처가 동의했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처가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 첩계약은 반사유적법에서 무효고 본처에 이혼하고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정하고 동고생을 하던 중이죠. 두 번째 계약은 이 첩을 본처로 나중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넣어주기로 했죠. 이것도 물론 반사유적법에서 무효겠죠. 그 다음에 갑병간의 정이 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갑병간의 불화로 첩계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카비병에게 아파트 한 채와 정의 양옥비를 지급하기 약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첩에게 첩관계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주기로 했구요. 또 자식에게 양옥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물론 첩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죠. 그죠? 왜요?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겠죠. 이행해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반사유적에서 무효라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아파트를 주기로 하거나 양옥비를 주기로 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대로 아파트 줘야 되는 거구요. 양옥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갑을 병정 간의 법률관계를 해서 타당하지 않은 거죠. 1번 갑병 간의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2번 본초 을과 이혼하면 병을 철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기로 한 약도 유효하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과 병 간의 첩관계 해소계약은 유효하고요. 4번 병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것도 유효하고 5번 청해 양옥비 지급이 있고 또 유효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첫 병이 있는 갑은 을료와 첩계약을 하고 나쁜 동료는 18살인데 아파트 한 채와 매할 생활비를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갑은 아파트 소유권을 을명으로 이전하고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물론 첩계약 반사이적 무효고요. 또 아파트를 첩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주기로 했다면 그것도 반사이적 법률 무효입니다. 아까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하고요. 이전 등기 받은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지득하게 되고요. 또 생활비 주기로 했다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른 거죠. 1번 갑은 첩계약을 치수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X. 첩계약은 반사이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치수의 대항이 아니죠. 2번 병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첩 병은 당연히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갑은 입이 지급한 생활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4번 을은 첩계약을 치수하지 못한다. 5번 볼까요? 5번 갑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5번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고요. 또 뭐가 문제 되는 거죠? 소유권 자체가 첩액에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8의 입장이죠. 4번이 좀 애매하긴 한데 4번을 보시면 18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뭐하... 아... 4번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4번은 치수할 수 있게 된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을이 몇 살입니까? 18세죠. 19세 미만의 자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을 이유로 당연히 뭐할 수 있어요? 치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이중료라고 합니다. 첩계약은 반사회적 범죄 무효고 미성년자가 한 범위령이로서 뭐할 수 있어요? 치수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치솔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치수하지 못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은 뭐죠? 5번입니다. 22번입니다. 갑은 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 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그 후 을과 외상 도박으로 을에게 300만 원을 빚을 줬다. 이해가 되는 설명으로 오른 거죠.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하겠죠. 따라서 1번 유효하다. X고. 2번 갑과 을의 도박 계약은 무효임으로 갑은 을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 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하는 거죠. 3번 갑과 병의 금전 대여 계약도 무효입니다. 4번 갑과 병의 금전 대여 계약도 무효고 이행한 것은 빌려준 도서는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하고요. 변제할 필요도 없으니까 4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뭐죠? 5번입니다. 갑과 을의 도박 계약 및 갑과 병의 금전 대여 계약은 모두 무효네요. 4번 뭐죠? 5번이죠. 자 23번 문제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자 1번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세금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비자금 범죄자금이죠. 자 비자금 범죄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은닉하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숨기는 행위는 유효하니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안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1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X죠. 임치인이 그 반안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임치인은 그 반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전통사철의 주제직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런 성질을 거래하는 것은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양도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반사회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무기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까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지직 아니면 단임 목사직과 같은 성직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다만 종단 측에서 하는 그 주지 임명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자 대리인이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을 지휘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냐면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으로 3번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중매술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인은 유효하다. X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처의 동의로도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한 원조 교제 계약을 했어요. 동의가 있든 없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따라서 그 계획에 따른 대가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법률 행위를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는지입니다.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 정당하게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작물이래요. 절도범인 훔친 물건이래요.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덕죄로 조금 높으신 분은 경찰서에 신고하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은 아 이 클났네 카메라 어떡하지 해가지고 당장 그 집 찾아가가지고 내가 산 카메라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겠죠. 따라서 범죄 행위로 치득한 것임을 알면서 이행을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위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반사위질서 법리가라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반복적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5번 대리인이 이중매매를 했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했는지 5번은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답인 거죠.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1번과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해요. 따라서 과거에는 반사위적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반사위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위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 한때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사위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반사위질서에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법률의가 이루어진 때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으러 가는데요. 답은 뭐죠? 4번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게 없고 3번 설명해드렸죠.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 언정 그 자체가 반사위적인 것은 아니고요. 5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도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위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6번부터 이중매매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와 있죠.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의뢰계에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죠. 잠시 생각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을이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자 이 중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압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이중매매는 반사의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병이 뭐했다고 나와있습니까? 적극 가담했다고 나와있죠. 1번 을은 자신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총구권 보존을 위하여 병에 대하여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병의 등기는 무효인데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문제는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갑이 병에게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다만 제일 매입은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습니까?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병에게 등기해주고 등기해주지 않고 있다면 명백히 뭐죠? 채무 불이행이니까요. 3번 을은 병에 대하여 직접 불법 평이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병이 적극 가듬에서 고의로 갑과 매매 이중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병은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불법 평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구요. 4번 을은 소유권 소유권 이전 충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되하여 채권자 치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회행위는 채권자가 치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치소권 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채권자 치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금전 채권자 이유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목적 부동산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죠. 그렇지만 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물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치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요? 적극 가담하면 왜 무효입니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7번부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문제가 나와있죠. 불공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변이 있고 확실하게 정의해 두셔야 되겠죠. 27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객관적 요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추정되지 않아요. 그 말은 모든 요건을 무효임을 추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사정은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추정하는 자가 무효를 추정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는 증명이죠. 자 불공정한 법률이 성격되느냐 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돼요. 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느냐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 부동산이 그 토지가 선산이다. 종갓집이다. 우리 남편이 한 땀 한 땀 피 눈물로 지은 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급부사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하여 판단한다고 맞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5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변론 종결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사실심변론 종결실이 아니라 매매할 때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억권 소멸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청계층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에 될 수 없다.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 한 이유로 무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번째 증여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입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어차피 꼼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증여는 어차피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이 증여죠. 불공정한 법률이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고르라고 하네요. 기역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임이라는 그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궁박하다는 상태를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역은 X죠. 니은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심리적 궁박이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궁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이니까 니은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 궁박만 본인입니다.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궁박은 본인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디귿번 대린에 의한 법률의 경우에 궁박은 대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장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리을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29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여계약과 같이 어차피 현저하게 불균형할 수 없는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에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에 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궁염의 정도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경설과 무경음은 대리인을 기준화합니다.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화하죠. 따라서 우리는 궁박만 본인이죠. 3번 대리행위의 경우 경설과 무경음은 대리인을 기준화해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음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객관적 요건이 입증됐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4번과 5번은 반복적이네요. 자, 30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2번이 답이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의적 법률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이 날 수는 없어요. 다만 무의행위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의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이 날 수는 없지만 무의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의행위 전환의 법률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4번입니다. 자,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험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어떤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지 않고요. 일반 논증이 경험 부족입니다. 제가 토끼를 샀어요. 토끼를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일반 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X입니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행위에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넘겨서 31번이죠.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 1번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판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15년도 그 판결 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1번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다 되는 거죠. 따라서 무효니까 답이 들을 수는 없는 거죠. 2번입니다. 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판례를 따른다면 교통비나 여비 일실 소득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보수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비 여비 숙박비 이런 것은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존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력이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변호사가 아닌 자죠.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근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되고요. 5번 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자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그러면 골프사업계획 승인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골프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 모음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32번입니다. 법률의 해석안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의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시행의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은 예외입니다.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라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의사대로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된다면 우리가 5표시 무회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5표시 무회의 원칙에 따라 자연적 해석에 따라 법률에 성립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법률행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야 한다. X죠.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른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자연적 해석은 예외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당사자 간의 합의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해요. 반사회적이 불공정해요. 그럼 무효가 되겠죠. 계약자의 원칙상 그 계약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 계약서상 계약상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건 뭐죠? 매신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한 거고요. 또 법원이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원은 법률행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의 법률행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 해석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목적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알 수 없으면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해석하거든요.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은 그냥 숙제해 두십시오. 법률행의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3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